네, 군생활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모두 다가 군생활 하려고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고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다가 대학교 때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 부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저승사자 기다리듯이 날짜 서면서 이렇게 아마 기다리고 힘들게 생각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가 군생활을 멈춤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정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인생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이 멈춤의 시간이 정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실력보다는 시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혹자는 말하기를 시험 칠 때 얼마나 남의 거 잘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힘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공간을 경험해도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고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스스로의 시간들을 참 의미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은 날짜가 꼭 있죠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한테도 있습니다 1992년 6월 15일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을 잘 알았습니다 하루에 가정예배 두 번씩 드리면서 물론 집에서의 생활도 군생활만큼 힘들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님이 해병대 161기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은 집을 군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었죠 식사를 할 때마다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이 맞아야 되는 그 완벽주의 그 다음에 수건과 비누와 치약이 항상 정의치에 있어야 되는 그 놀라운 비밀적인 일들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었는데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소위 말해서 좀 착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군대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힘들었던 얘기들만 어떻게 그렇게 엮어서 그냥 간증을 해야 되는지 듣는 순간 와 매 순간마다 야 거기 가면 죽겠구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여름이 기록적인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시간들 다 보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말로 듣던 것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던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반기 교육은 정말 군생활의 꿀이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케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의적 모든 동기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즐거운 에덴 동산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가 자대 배치 받던 그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 정말 눈물 짓는 그 밤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포병이었거든요 자대 배치 받고 난 다음에 뭐 지금이야 구타가 사라져서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여덟 때만 때려도 구타가 아니라고 우기는 많은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고 어 네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스킨십을 즐겨볼까?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죠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등병 때 겁이 막 나니까요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등병들은 무조건 목소리가 커야 되잖아요 얼마나 크게 하는데 이제 청소할 때도 마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제 세뇌교육이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안 들으면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하셔가지고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고 수요일이었는데요 그 일직 사관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일 종교행사 갈 사람 그런데 저도 제 스스로한테 너무 놀랐어요 감히 이등병이 전이 본 지 이틀밖에 안 된 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병 강은도 종교행사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와 눈이 30개를 바라보는데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말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 곧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일병에 떨리는 눈 일병 선임이 이 일을 어쩌지? 이러고 막 상병과의 눈빛으로 교신이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가는 거예요 와 제가 그날 자대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본문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나는 마태복음이 그렇게 감동적인 글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든지 그렇게 하고 그때 군대에서 많이 불렀던 장 지금도 부르겠지만 실로함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피트를 자랑하는 이 찬양을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그렇게 슬프더라니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곧 따가올 내 삶에 대한 전조화 같은 느낌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그때만큼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요 내려가서 일들은 상상으로 맡기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잃고 그러면서 뭐 저 때문에 집합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뭐 청소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군사오편으로 편지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렇죠? 군인들끼리는 군사오편으로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꽁짜 걸랑요 재앙 중에 재앙 군인이 군인한테 편지를 받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후배들한테 편지를 받던지 친척한테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군대 선배가 그분은 4학년 때 늦게 군대를 가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 상병이었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은도야 군생활 힘들지? 아마 너 생각할 때 군대 가서 개고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거다 근데 생각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가 열방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사람들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게 너무 피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군대 와서 사람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 중심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제 군생활에 생각을 바꿔놨던 터닝포인트가 그 편지였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비참하게 계급장 때문에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섬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20대 때 남자에게 정말 큰 위대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군생활 아니겠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남자는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정도 군대 갔다 와야 된다 두 번은 갈 곳 못 돼도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떤 걸까요? 군대에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20대를 살아갔던 그 삶으로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때 좋아했던 짝사랑들 지금 만나면 어떨까요? 아 진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가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서 꼭 상병전대회 전에 이렇게 관계 정리하시는 자매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속쓰리고 마음 아프고 이 방송 아내가 안 봐야 될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찬송가를 부른다고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다른 노래들이 위로가 많이 되는지 문세 형님, 광식 형님 이런 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마치 안 될 것 같았지만 지나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다 헤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조합, 하나님의 네트워킹은 탁월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습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이나 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군종병 되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요 군종병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군 장병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것도 있지만 제 속마음에는 편하게 군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고 나니까 하나님 그 길로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열받더라니까요 하나님이 3년 동안 기도했으면 3일 동안 기도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저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까먹으실까봐 하나님 얼마나 이런 요구들이 많겠습니까 천지 창조 이래로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늘 눈도장 찍으려고 3년 동안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군종병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안 풀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럴까봐 혹시라도 꼬일까봐 꽈배기도 안 먹었던 놈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병 3호봉까지 계속 포병률이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려운 순간 이제 상병 3호봉쯤 되니까 인생의 봄날이 오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군생활도 좀 넉넉해지고 밑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제 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사이좋게 지나고 이렇게 있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있던 사단에서는 TO가 없는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군종병이 되겠다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일학교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도 하기도 했더니 부사단장님 그걸 눈여겨보시고 저런 친구가 우리 사단을 위해서 이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파견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예배당에 앉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다 시간 보내고 이제 좀 편해질 만하니까 하나님이 분이 박을 못하시고 박자를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 박자의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뒷박자의 역사 하셔가지고 늘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쓱 지나가는데 눈물 한 방울 쭉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제가 그제서야 이등병들의 눈물이 보이고 일병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누가 요주의 인물인지를 하나같이 알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밤잠을 추려가면서 배낭에다가 더블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초코파이를 넣고 여러분들 요즘 초코파이 잘 안 드시겠지만 그때부터 초코파이는 놀라운 능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이들 찾아가면서 상병들 중에 병장들 중에 성격 참 와일드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분들 먹여가고 찾아가기 시작하고요 성경부를 시작하는데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반드시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그 당시만 해도 뽀글이만 먹던 친구들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으니까 이게 뭐 붕이 시작되는데요 4명으로 시작된 게 마지막 전역할 때 몇 명 정도 모였냐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우리끼리 뭐 다 하는 용어들 쓰면 되겠지만 안 믿는 친구들은 신기한 게 있어요 예배당에서 떠들어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군복만 입었지 행동하는 게 완전 초딩이고 중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맛에 맞춰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 인생에 청소년 사회 가는 거 전 진짜 미전도 종족 같은 그런 아이들 좀비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못 만난 아이들입니다 야 꿈이 뭐냐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들 만나는데요 걔들한테 뭐 예수님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 사역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군생활부터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저 지나 보니까요 그 군대의 생활만큼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학원을 다녔으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내가 개인적으로 뛰어다녔더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재정이 들었겠습니까 나라에서 군복이 펴죠 때를 따라서 밥죠 그때는 월급이 병장 때 12,000원이었거든요 뭐 사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150명이 모인 장병들이 박수를 쳐주고 위로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승리했다 잘 견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히려 군대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신하게 된 거죠 예수가 없는 가슴에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을 안고 있고 염려를 갖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간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다 채워져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그런 순간을 살지 않습니까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리더십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밑에 있을 때 2등병 때 1병 때랑 병장이 되고 견장 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곳이 군대이긴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진정한 리더십은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함께 할 줄 아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함께 하신 리더십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회 하시면서 진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지방삼류무대에서 힘들게 지나고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본점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 아들이 이제 공분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요한 엄마 나타나가지고 막 지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 예수님 3년 동안 고생하셨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예수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어 두 자리 우리 아들도 두 명 이러면서 꽂아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제자들을 열두 명과 제 아들이 했던 내용들을 글자를 다 써가지고 퍼센티지를 낸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죠 머리는 좋은데 정말 할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결과에 보니까요 83%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갑자기 요한 엄마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두 명 예수님 옆자리에 끼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제자 공동체가 엉망이 됐죠 내가 예수님 같으면 너네들 뭐 하는 짓이냐 어? 다 머리 박아!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말을 안 하시고 대야를 가져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몸으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는 이념과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천하고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수많은 분들 여러분 복음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복음이 되고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생활은 사회생활이라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멋지게 그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20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20대에 고쳐진 인생은 그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게 안 고쳐지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이 20대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군생활이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냐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본질적 깊이의 차이가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짓는 위대한 20대, 위대한 군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소수이지만 소금처럼, 빛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부대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나눌 때 거기에 복음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막연한 기독교에 대한 분노나 불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내가 봤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성과 참된 삶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뜨거워진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멈춤은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향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들이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더 멋있는 남자로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